마루야마 동물원에 왔거든요 마루야마 동물원에 왔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자마자 침팬치가 고릴라인가? 고릴라가 빠큐 날리고 있고 하여튼 이런 아주 화기애애한 저기 공원에 왔어요 오자마자 침팬치가 나한테 빠큐 날리고 있고 어떻게 웰컴 환영하는데 빠큐를 날릴 수가 있지 혹시 이거 침팬치 세상에서의 환영한다는 인사인가? 수아로 따졌을 때 산을 뜻하는 수아로 산을 뜻하는 마루야마가 이제 산이니까 둥근 산이니까 산을 뜻하는 수아를 하고 있는거지 야마라는 뜻이고 이거 보니까 야마가 도네요 보이나? 이거 표정 보이나? 사이즈 커? 아니 화면 잘 보여요? 아니 누워있는 표정 너무 웃겨 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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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되게 똘망똘망하게 생겼다 똘망 똘망하게 생겼다 똘망 똘망하게 생겼다 똘망 똘망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 똘똘히가 망하는 느낌이라서 똘똘히가 망하는 느낌이라서 똘망하게 코에가 지금 발로 찌르려고 면은 손대고 있어 이거 주면 안 보일거거든 맛이 없어가지고 똘망하게 엄청 조금 줘볼까? 가만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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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만큼만 줘볼게 야 니 연가시 쩔다라 연가시 쩔다라 연가시 쩔다라 이거 안 보일거야 이거 요때 요정도 각도가 호야야 귀엽게 생긴 각도 귀엽죠 요정도 각도가 호야 호야 나름 귀엽게 생긴 각도 호야 호의 호 nhb 호 Gary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졸라올게요 미야 모른빌 보여줘요 외용해요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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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형태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골격같은거 보면은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미야 쟤 안재벼서 모르겠는데 한 한 칠팔키로 될걸? 아니 한 칠키로 될걸 칠키로 미야 미야 응 와쿠아쿠 치즈가 나올수도있고 얼룩이 나올수도있고 막 진짜 지 못대로 나와 자 사당 이거 뭘 뭘 빌어야 되는거지 여기다 이거 배겐 넣으면은 저건가 아 고백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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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게 해주세요 자 여자친구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자 절 한번 하고 절 한번 더 할까? 절 두고나자 여자친구 온천여행 다음 온천여행은 여자친구랑 같이 올 수 있게 여자친구 젊나 씁쓸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개쓸슬한거있지 권법남녀 맞지? 저 권법남녀에 나오는 여자가 젊나 승달님 날라는데 나 승달님인줄 알았어 어 젊나 닮았어 본사람있나? 젊나 닮았어 아 그리즈리가 회색곰이고 배안은 그냥 곰전재고 오케이 오마이갓 나 이거 잠깐 무서운데 야 이거 방송 이거 갑자기 저런걸로 바뀌는거 아냐? 갑자기 공포물로 바뀌는거 이봐요 갑자기 오더워지구 오씨 젊나 무서워 형님들 젊나 무서워 잠깐만 일로가 이리로 가면 안될거 같은데 나 지금 소름돋기 시작하고 있어 야 이거 진짜 무서워 여기